또 상호야.. 아 또 축구야 야 겁나 큰데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도 큰 거 두자 왜 우린 큰거 없어 이렇게 두고 랩터랑 티렉스 아 돈이 없구나 하고 멍무이들 그렇지 난 랩터가 랩터로 가서 저는 공만 다룰게요 야 잠깐만 야 이 멍먹이들아 비켜 나 깔여 죽든다고 이게 뭐야 나 깔여 죽든이 살려줘 이게 무슨 축구야 야 이게 무슨 축구야 럭비지 이건 축구를 가장한 럭비로 하고 있어 오케이 야 공 넣어 골 골이 야 이거 럭비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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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식축구야 지금 이 멍무이들 불쌍해 하하하하 어디로 어디로 해 일단 잠깐만 쳐내고 그렇지 그냥 멍무이들 쫄쫄쫄쫄 다니는거 귀엽다 앙 앙 공 어디있어 좋았어 야 공 저쪽이다 안 돼 야 밟히면 죽어 야 밟히면 죽어 밟히면 죽어 밟히면 죽으니까 이거 딱 이렇게 가서 그렇지 걷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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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가지 멍무이들 멍무이들 하하하하 헤헤 헤헤 에 마지막 한골? 야, 티렉스로 간다 야! 잠깐만! 안돼, 티렉스! 아, 보여요, 잠깐만! 야, 랩토 다 죽었어? 야, 랩토 다 죽었어! 아, 씨... 잠깐만, 안돼! 아, 씨... 야, 그만 둬, 랩토 다 죽었어! 잠깐만, 랩토 하나 있다! 야, 랩토 하나... 랩토 하나 달려야 돼! 65짜리 랩토 하나... 멍무이들 잠깐만 발표해 줘요! 좋아, 야! 단독 찼습니다! 꼬이! 좋았어! 야, 역시... 역시 단독 찬스를... 버리지 않는... 어? 랩토 하나 아닙니까? 와, 진짜... 뭐야, 엘리펀트 오브 아이스? 왜, 급지방의 코끼리들이? 왜, 급지방의 코끼리들이? 막 다 안아주고... 야, 랩토 하나가 딱 살아있어가지고... 그걸로 어떻게든 됐죠? 펭귄으로 안 되겠지? 펭귄으로 하면 발살나겠지? 한번 펭귄 한번 해볼까? 아, 근데 9,000원이나 줬으니까... 좀 좋은 거 쓰자! 그렇지! 와, 랩토 센데? 이게 한방에 모가지 따버리네? 야, 씨... 야, 이거 한명도 안죽었어! 한마리도 안죽었어, 우리! 펭귄 어디간 펭귄 버렸어요! 이거 코끼리 펭귄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샷건 랩토! 랩토 할 꿀... 랩토는 정말 꿀해요! 어, 랩... 샷건 랩토는 더 꿀하거든요? 걔네들이 다 죽일 거야! 어, 샷건 랩토라고? 뭐야, 코끼리 두 마리밖에 못 보는데? 잉룡? 얘네도... 얘네도 안 될 것 같은데? 체력 이하! 안 돼, 잠깐! 아이, 소리 너무 커! 얘네들은 안 되고... 음... 보자... 걔대로 갈까? 개싸움 간다! 개싸움 질꺼... 어, 잠깐만, 개싸움... 야, 승산 있나, 개싸움? 야, 개싸움 될 것 같은데, 이거? 좋았어! 락청자들이 이걸 이기나요? 락청자들의 완벽 가슴기다! 이걸 락청자가 해야 됩니다... 샷건은, 어... 아니, 난... 늑대! 늑대! 나 늑대 보고 왔어! 네, 나갔다 들어오세요. 고파했어? 아니... 늑대... 개같은 게 아니고... 아, 여러분도 그러지마... 내가 여러분도 많이 아끼는 거 알잖아... 보자, 다섯 마리 책가방 메고... 아니랄까? 왜 그래? 안 돼, 안 돼, 펭귄들 안 돼! 펭귄은... 적당히, 크기 비슷한 애들이나 되지! 역시 얘네들이 짱인 건가? 아니, 늑대나, 멍멍이나라도... 나 여러분들... 아니, 내가 늑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늑대 돼야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아우, 진짜... 너 가까이... 가까이서 보기 좀 힘든 게임이야! 이거 고 모드 해제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고아해가지고... 그냥 픽하고 쓰러지는 걸로 바꿨... 그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정육점이야, 이거! 으르릉 하지마! 우리 늑대... 아니, 랑천전다 늑대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레이저다이노! 이거 원형 경기장에서? 남자는 다 늑대 바라지... 다 레이저 달고 있죠? 돈 만원이나 주네? 잠깐만... 터렛으로 되나, 이거? 될까? 응, 될 리가 없어! 흠... 여자도, 남자도... 아, 몰라! 그렇게 생각하던가! 응! 응! 라온이 오드버리 늑대인가요? 야, 이 늑대가 진짜 세, 지금! 내가 뽑은 애가! 봐봐! 하나 죽었네! 하나 복부라진 거야? 아이, 고개돼서! 야, 얘네들이 진짜 세다! 얘네들 뽑을 수 있으면 그냥 얘네들 갖다 쓰자! 네, 오요카님 다시 안녕하세요! 썩시니유 랑원은 뭐야? 터렛 팀 패스? 터렛만 써가지고... 아, 터렛 성능 구덱인데? 헐... 야! 터렛 성능 진짜 구덱인데? 스폰 rl 미니건ί 라? 그렇지, 이렇게! 이걸로 댈까? 그렇지, 얘네들 일단... 구워버렸죠? 그렇지? 그냥 구워버리면 끝 아니야 이거? 야, 플레임이 너무 센데? 플레임이 너무 센데... 야, 뭐야? 캐논 사고는 뭐야? 아니, 잠깐만! 이것도 뭔데? 아, 잠깐만 얘네 다 코끼리 있어! 저쪽 코끼리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 일단 티렉스 5마리 두고 히퍼 너무 작아! 좀 큰 애가 필요한데? 야,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포라고? 야, 댕댕이는 안 맞춰서 대포 쏘는 거고 안 돼! 잠깐만! 야, 골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개막장 축구잖아 이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들어갔다! 야, 멍멍이도 안 맞춰서 쏘는 거 봐! 그렇지! 야! 버블티 생산 과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존 상식의 축구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어! 어? 이런 축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축구에 캐논 막 날아다니는 거 뭐 기본 아닙니까 이거? 이상 상식이에요!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야, 골 넣으면 안 돼! 골 넣으면 안 돼! 옆으로 치워! 옆으로 치워! 옆으로 치워! 그렇지! 야, 멍멍이들 따라가기 바빠! 안 돼! 골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좋았어! 야, 그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다들 요새 축구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 뭐야? 대포발사위 정도 하나 정도 있잖아! 야! 이게 정상이지! 요새 누가 발로 축구! 요새 누가 사람들 가지고 축구해요! 공룡 데리고 대포 쏘고 하지! 이 정도는 해야지 축구답지! 뭐야! 야! 잠깐만! 저, 저 둘 밖에 없는데? 야! 야! 상대 없어! 우리! 우리 밖에 없는데! 왜! 꼴 들어가면 안 되지! 잠깐만! 아니! 잠시만! 이 멍청이들! 야! 왜! 자살 콜로! 이 멍청이들! 아니! 이건 아니! 아니! 적 다 죽었는데! 자살 콜로! 어허허헣헣헣헣헣! 잉크 완료 하지마! 안 돼야! 들어가면 안 돼! 야! 이 멍청이들! 대박이야! 야! 야, 연장전 가나, 이거? 연장전 가긴 돼. 대포 당했다. 야, 이거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야, 아니야, 저거, 저거 넣어. 무조건 넣어, 저거. 저거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어, 제발! 오케이! 그러니까 공에다 대고 난사해가지고 칠 뻔했어. 다이너스워 익스티션. 이제 공룡들은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그들을 날려버리자고. 정말 극적인 경기. 그러니까, 골이 누구한테 들어가든 말든 공에 대고 난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자, 공룡들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죠? 좋아. 재앙에, 재앙에 코끼리 부대를 보내자. 하고, 이거나. 둘은 미니건, 둘은 샷건 갈게요. 샷건 하나 더 주고. 우정 출연 멍멍이들. 멍멍이들. 쓸모는 없지만. 그렇지. 잃어버려. 잃어버려. 그렇지. 좋았어. 이제 공룡들은 다 흙더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애자한테 불 쏘는 기기 붙여놓을 걸 그랬나? 드러블 다운 언더. 뭐야. 캥거루 앤 크로코다이 헤브 조잉. 어? 악어랑 캥거루? 네, 멜티드카님 안녕하세요. 내일 중? 무슨, 무슨 일 있으세요? 상어 택! 야, 상어 개쎄 진짜. 무슨 무태 나왔는데 이렇게 쎄 상어가. 상어 짱이야. 늘 새로워. 짜릿해. 월드 무어 비스트. 언올리 얼룩. 이거 하나씩 다 있나보네? 아, 이 상어 뚜루루뚜루. 보자. 어? 아, 이번에 시야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미니건 상어, 미니건 상어 가자. 병원? 아, 무슨. 어디 아프셔요? 아이고. 상어 돌진! 조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야, 상어 개쎄인데 진짜? 내 육지 상어랑 먹어라 딱히. 야, 상어 진짜 너무 쎈데? 네, 이 organisme. 하하하하하하. 야, 바로 쏘보자. 황제 펭귄디 priority 하고? 잠깐만 야 잠깐 이거 각인데? 어 애니멀 어 킹펭귄 좋았어 야 감히 황제 펭귄을 무시하다니 어? 어? 아이고 어지럽다 야 새들이 가서 그냥 죽는데 와서 죽는데? 안돼 잠깐만 펭귄 고기 됐어 야 너무 너무 야빴다 잠깐 그럼 막판을 펭귄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펭귄으로만 가보자 펭귄이 죽었어 새들 너무 야빴어 자 좋아 어? 우리 적수에 걸맞는 녀석들이야 발사 발사 전원 발사 오오 아이고 어지러워 야 킹펭귄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킹펭귄 생각보다 별로야 뭐야 좋은줄 왔더니 펭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약해 얘는 여기서 뭐해 황제 펭귄 돌격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뭐야 하마잖아 야 하마한테 뒤잡히면 안 돼 뭐야 하마 뻗었어 어디로 가 지 맘대로 가 어디가 쥐했어 야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야 하하 그렇지 야 밀어붙여 밀어붙여 그렇지 내가 잡혔는데 잠깐만 빼봐 빼봐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내가 아파 지금 아니 진짜 방향감 사실 내가 컨트롤 안 할게 니가 알아서 해봐 망했어 이게 뭐야 펭귄 도망가잖아 체력이 이밖에 안 남았어 도망갈봐 체력이 이밖에 안 남았어 체력이 이밖에 안 남았어 부작 삶의 끈을 잃어버리자 네버엔딩 레드위치 아이콘님 안녕하세요 아니 황제펭귄 약해 황제펭귄 약해 역시 상호가 짱 아니야? 그냥 상호 상호 이 정도만 넣어보자 22마리 상호 22마리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대체 뭐하는 게임이죠? 동물 배틀 시뮬레이터라고 동물들 가지고 전 싸우는 게임이거든요? 야 상호 개쎄 진짜 육지 상어 뚜루루뚜루 야 미쳤어 황제펭귄으로 하지도 못하는걸 예산 얼마 쓴거야 나 지금 야 잠깐만 야 9천 줬는데 2700으로 깼어 이게 뭐야 네 그러면은 어 이 비스트 배틀 시뮬레이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어 아 이거 조금 조금 당황스러운 게임이긴 한데 어 네 비스트 배틀 시뮬레이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른거는 네 어 얘는 잠깐만 얘가 얘가 얼리엑세스인가? 얼리엑세스구나 얼리엑세스니까 뭐 다음에 또 다른 요소가 나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전에 나는 이거 고어 고어 그 순화시키는 버전이 그 버전이 있었으면 좋긴 했어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많은 isst